굿 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동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흘이나 지난 제시간,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나흘이나 느껴오신 이야기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큰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이제 맞이하러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셨으면 저희 오빠가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었겠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러나 그런 섭섭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했다. 그렇게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 구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교환복음 11장 22절입니다. 장혜원님.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오늘 조금 더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라도 라고 이렇게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우 원문에는 닌이라는 단어인데 지금 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지금. 네,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마르다는 예수님 4일이나 늦으셨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입술을 뭘 고백하냐면 이제라도 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만 주님 지금 바로 지금 하나님께 무엇인지 구하시든지 하나님이 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은 의도적으로 쓰지 쓰지 않은 단어라고 생각됩니다만 사실은 그게 중요한 이미지가 들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4일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늦은 것이 아니라 바로 딱 그 시간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온타임이죠. 딱 정확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확한 시간을 지금 사실은 마르다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지금이라고 표현해 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6장 2자리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읽어볼게요. 반동현님.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기서 후반절 되게 유명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시간이 언제라는 겁니까? 지금. 전에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무슨 날이라고요?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Now.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영어로 Now. 지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 현장에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시간이 구원의 때고 구원의 시간이.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지금이라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11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장미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살아나리라. 지금. 지금.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신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은요.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인 거예요. 그것은 늘 하나님에 있어서는 현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과거도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늘 현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시간은요. 그 하나님의 현재 시간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에 동참하면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에 동참할 때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긴 사실은 지금, 이때 살아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들어있다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혜원님.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마르다가 믿음이 좋죠. 그리고 아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뭘 딱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날에. 뭐가 있을 거라고요? 부활. 네.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사도 바울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마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할 부활체를 잊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마르다가 자기 오빠 나사로의 부활도 마지막 때로 생각한 거죠? 내 오빠도 죽었지만 살아날 것인데 이제 마지막 때에 살아나게 될 것을 제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는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 대답을 들으신 마르다가 사실은 상당히 괜찮은 대답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시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반동현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헬라우로 에고, 나라는 뜻이고 에이미는 비동사입니다. 영어로 하면 I am,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는 어떤 그런 특정한 표현이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그게 쓰이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된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이시니까 죽어도 죽음에 갇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은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지만 죽음에 갇혀 있지 않고 죽음의 집에 가운데 있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이시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생각되는 그런 성경구절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미희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선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4장을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나신 그 이야기를 공부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목이 마르는구나. 그런데 내가 너에게 물을 줄 것인데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죠. 왜 그렇다는 겁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선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십니다. 생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시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마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걸.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마음에 모으셔드리면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물이 계속 솟아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금방 읽은 26절 마지막에 있는 구절은 그런 의미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에서 이 구절을 탁 선택해요. 봐라.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지. 그래서 우리 안 죽을 거야.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 이 몸으로. 그래서 영생 불사. 영원히 살고 안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단 단체도 있죠.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 이 몸 그대로 살 거다라고 말하는 근거로 이 법문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해석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수제자였던 베드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죽었죠. 사도 바울은요? 죽었죠. 영원히 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죽었죠. 아니 이것은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몸을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인데 그것이 부활의 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죠. 천국에서 영원히 사야 될 것인데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도 누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죽지 아니한다.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육체가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고 이해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여기서 사실은 계속 반복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역사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 아까 우리 읽었고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장혜원님.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민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믿음을 강조한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 물어보셨죠. 그랬더니 뭐라 대답합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그러하외다. 우리 옛날식으로 번역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또 제일 마지막에 또 뭐라 말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된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마르다의 아주 대단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뭘 믿는가를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인데 여기 마르다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럽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하고 뭐라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리스도라는 단어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헬라어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이고요. 히브리어 단어 중요한 단어에서 번역이 됐어요. 어떤 단어냐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표현이라는 겁니까?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 말합니까?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너무 정확하게 표현하죠. 심지어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에 오시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셨죠. 그것을 지금 사실은 다 담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신앙 고백을 지금 말에다가 하고 있죠. 한 문장의 모든 핵심을 다 외워했잖아요. 아주 이 정도로 이렇게 신학적인 표현을 하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 표현을 들으니까 이 신앙 고백을 들으니까 또 다른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생각납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죠.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반동현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국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라고 평가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아까 마르다는 뭐라고 하던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똑같이 표현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리시던 그 메시아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베드로가 했던 것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저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마르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 한 단계 조금 더 신학화됐어요. 표현은 똑같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는데 이 마르다는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야기하는 성육신 성육신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잃고 오셨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사상까지 요한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엄청난 고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칭찬받을 만한 모범 답안이잖아요. 모범 답안. 그렇죠. 이수님에 대한 어떤 정의. 그렇죠. 아주 정확한 정의를 마르다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32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미님.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너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주제를 딱 바꾸셔서 마리아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어디 있었어요 지금? 집에 있었죠. 그래서 언니가 가서 야 너 예수님 찾으신다 빨리 나와. 이렇게 해서 지금 마르다가 마리아를 데리고 지금 예수님인데 온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을 뵀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발을 엎드렸어. 그리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건데요. 마르다보다는 비슷한 표현이지만 마리아는 훨씬 더 감정적이에요. 둘째라. 그래서 상당히 좀 더 원망조에 좀 더 섭섭함을 이렇게 많이 표현하면서 아마 그리고 예수님 보게 되니까 마리아 마음이 약한데 펑펑 울었던가 봐요. 울었어. 그러면 울면서 아마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3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장혜원님.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나. 눈물을 흘리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여러분 복음서 전체를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어떤 특정한 사람의 행동이나 특정한 사람의 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딱 한 번. 여기. 처음 봤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약간 요즘말로 약간 T라고 T라고 불렀거든요. F 아니시고 감정적인 말이고 T 항상 T라고 항상 혼내시고 뭐라고 뭐라고 이거 해. 사고 중심적인 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감정이 풍부하신 그러니까 둘째 마리아를 사랑하시는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니까 막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막 우니까 예수님도 울으셨다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는 정말 엄청 공감하시는 예수님이시네요. 공감의 예수님. 마음을 알아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말씀합니다.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그래서 이제 나사로에게로 가보게 됩니다. 읽어볼게요. 39절입니다. 반동현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언니 마르다, 동생 마리아 마리아가 눈물 다 닦고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로 모시고 간 거예요? 오빠가 묻혀있는 동굴에 간 거예요. 동굴 안에 오빠를 모셨고 그 앞에 큰 돌로 입구를 딱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 입구에 막혀있던 돌을 옮겨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딱 나왔어요. 뭐라 그럽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둘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뭘 강조합니까? 죽은 지가 몇째 됐다. 예수님 날 늦게 오셨잖아요. 또 한 번 말씀해. 한 번 더 이제 또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돼. 한 번 더. 우리가 꽤 사람 보내셨는데 하루길 바로 출발했으면 이틀 나오셨어야 되는데 4일 걸린 거 보니까 이틀 기다리다 오셨네요. 어떤 이런 마음이 여전히 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늦게 오셔가지고 진짜 뒤끝이 있는 건데 말해도 좀 뒤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일 지났다. 그러니까 예수님 늦으셨다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강조하는 거죠. 뭐예요? 냄새가 나요. 벌써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구제하고 이것이 성경에 들어있을까요? 반전의 늦게. 반전. 어떤 반전. 이렇게 썩어가는 시체까지도 불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금방 죽고 몇 시간 안에 살아날 수 있는데 이제는 부패. 시체 부패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정말 못 살아난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표현이 벌써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읽어볼게요. 장미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뭐가 또 강조가 됩니까? 믿음. 믿음이 또 강조가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계속 보면서 부활 이야기가 주로 주된 테마입니다만 그러면서 뭐가 계속 강조가 됩니까? 믿음. 예수님 네가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시고 마르다도 내가 이런 걸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내가 믿으면 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네가 무엇을 믿으면 여기 빠져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명 안 돼 있습니다만 뭘 믿는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까? 부활시킬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실 부활의 역사를 네가 믿으면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네가 갖고 있으면 그것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런 도구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43절,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장혜원님.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여러분 어떤 표현인지 아시겠죠? 그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천으로 이렇게 다 묶었는데 그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얼굴도 그대로 수건에 쌓인 채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지금 이 사람을 묶고 있는 게 뭐가 이 사람을 묶고 있어요? 나사로를? 눈에 보이게는 지금 천이 묶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좀 더 영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지금 뭐에 묶여 있는 거예요? 사망? 사망에 묶여 있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에 묶여 있고 사망에 묶여 있는데 그것을 풀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해방돼서 이제 생명이신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망은 우리를 묶어둡니다.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본문에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런 제모로 같이 말씀을 공부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런 제모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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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